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굿월드 자선은행 대표이자 굴의 화엄사 주지인 덕문스님입니다. 스님은 영상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btn에 감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비영리단체 굿월드 자선은행을 통해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는 덕문스님이 btn의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덕문스님은 btn이 25년 동안 영상포교 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25주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포교 역할로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불교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문스님이 이끄는 굿월드 자선은행은 필리핀의 데이케어 센터 3곳을 설립해 교육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종단과 교구본사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정책개선 위원장으로서 각종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정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덕문스님은 btn이 꾸준하게 영상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부탁하고 btn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자로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연이 가장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 또 영상포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또 고맙다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영상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고생했다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디어포교의 리더로서 지난 25년간 불자들의 올바르고 깊은 신행생활을 이끌어온 btn불교TV. 덕문스님은 앞으로 btn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불자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매체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또 다양한 계층 또 불교에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서 바라봐주고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또 선도하는 역할을 btn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